우리 원 목사님 할렐루야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 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잘 못했으면 불러주시질 않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나누는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도 흔히 알고 잘 아는 시편인데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구절이라고 할까요. 삶의 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과 좀 말씀에 섞인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걱정에 억눌려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우린 것 같아요. 걱정하는 요소를 조사해본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92%를 걱정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92%가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못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설문조사에 보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걱정을 한다고 해요. 그게 40%. 30%는 과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일.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걱정이겠죠. 근심인 것 같아요. 12%는 남의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걱정해도 저 사람의 도움이 안 되는데 12%는 남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10%는 질병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92%를 더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걱정을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걱정을 한다고 해요. 쭉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만약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만에 하나. 내가 직장을 잃으면. 건강이 나빠지면. 사업이 안 되면. 만에 하나에 이런 등등 많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억눌려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이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Fear. 두려움을 세상은 선포하시죠. 그렇죠. 경제적인 두려움. 지금 집사님께서 걱정하시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 늘 주님께 알아야 돼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Help us.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핸들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병에 들고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불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은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 두려움을 선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잘 먹여들어가요. 이 두려움의 메시지는 안 들으라고 해도 자꾸 들려요. 그렇죠. 뉴스를 틀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의 메시지예요. 소셜미티어를 보면 무슨 메시지가 나와요. 극대화된 두려움의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보험 안 들면은 이거 안 하면은 저거 안 하면은 잘못됩니다. 그렇죠. 아이덴티티 테스트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길래 바로 바꿨는데 누가 내 아이덴티티들을 훔쳐가서 이러이러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걱정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려려니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걱정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걱정 생활을 더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 같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냐 아니면 두려움이 억류로 살고 있냐.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맴도는 쓸 것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열심히 모으고 준비 많이 하고 건강보험 돌고 라이프 인슈런스 사고 등등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준비하려고 잘 준비한다.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다.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훗날을 위해서 위탈할 후의 훗날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중간을 끝대로 보면은 두려워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앞날을 모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성경책을 꾸준히 읽어보면은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두려워 말라. 왜 계속 반복해서 하겠어요.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니까. 계속 두려워하니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경기가 온다고 합니다. 아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근심을 합니다. 10편, 23편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그마한 믿음의 생활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3편에는 구역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Jehovah Jireh, 여호와 이레, 베푸시는 여호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세케이누, Jehovah 세케이누, 의로우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샤마, The Lord is there,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여호와, Jehovah 니시,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고 싸우신다는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아, The Lord my shepherd,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라고 납니다. 그래서 이 10편, 23편은 늘 알고 늘에도 불렀고 했던 거지만 주님께서 참 내가 제가 제일 간절할 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간증을 잠깐 드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제가 뭐 가겠다 해서 온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이민 가신다고 해요. 그때는 19살이었으니까 전혀 모를 때죠. 부모님을 따라서 9살 때 미국 산우세 쪽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온 바로 한 그 해 같아요. 부모님께서 몬트리 어디에 있는 교회를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9살 때 가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저거 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 나는 목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목사, 아니 뭐죠? 변호사, 의사, 박사 이런 거 하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왜 목사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입학하면서 신학교 갈 때까지 저에게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못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계속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21살 때 대학교 졸업하고 5년 신학교를 마치고 27살 때 싱글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모교에서. 4년 동안 영어부 사역을 하고 우리 GCA, 지금 CCBA죠. 지금은 GCA지만 그때는 CCBA라고 했는데 그 지방회와 같이 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 Korean American, Asian American 교회 개척을 Living Word Fellowship이라고 산호제 쪽에서. 그래서 6년, 7년을 그 사역을 한 후에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안식을 모르고 교회 개척하는 젊은 그리고 또 그때는 멘톨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잘하잖아요.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냥 한 거예요.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몸이. 마음이 병이 난 거예요. 주일날 설교로 끝나고 나면 그 후로 마이그랜 때문에 월요일 아침까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병에 집에서. 매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만해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이죠. 2007년에 이제 그 사역을 사임하고 다른 목회자가 오셔서 잘하고 계신데 그 후에 이제 교육재단이 저 교육재단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교육재단하고 하면서 미존도 종족을 위해서 해외를 다니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EFL이라고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ol하고 Science DVD 같은 걸 가지고 오하나 Learning Center, Learning Center를 여는 사역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한 4년 동안.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죠. 수십 개 되는 나라를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재단과 같이 연맹을 맺으면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그때는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저 지금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매주 주일마다 아팠는데 4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혼자 해외에 나가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치유하셨어요. 영적인 치유 또 건강적인 치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2009년, 10년 때 우리가 잘 아는 불경계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던 교육재단이 Development Company 옆에 있는 재단인데 불경계가 심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2011년에 3월에 그 재단 사역이 딱 마감이 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였고 교회 개척자였고 해외 등등 이사였고 했는데 2011년 3월에 Unemployee가 돼버린 거예요. Unemployee가 되면 뭐가 떨어져 나가요? 페이청이 없습니다. 그렇죠? Unemployee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젊은 전도사 목사가 얼마나 세이빙을 많이 해놨겠어요. 돈 없죠? 메디컬 인슈런스도 그거 뭐 코브라인가 더 하려면 110%를 더 내래요. 당연히 못하죠. 그때의 저희 자녀가 수빈이하고 준인데 13살, 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 또 그 나이 아이들 가신 부모들을 다 같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젊은 우리 주님께서 나가서 스키블를 타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당연히 걱정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주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방황이라기보다는 참 그냥 주님한테 매달리고 할 수 없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찰나에 주님께서 시편 23편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23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윌 왕은 당연히 이게 확신했어요. 이 간증에 확신을 하고 적은 시편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목자냐? Am I your shepherd? 그 질문에는 참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목자냐? 만약 내가 너의 목자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뭐 여태까지 그때는 41살이었으니까 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목회 안수까지 받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돌아오시면서 하신 말이 내가 너의 목자야? 그런데 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더 힘들었어요. 두 번째 질문.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 영어로는 더 저에게는 와닿았지만 Am I enough? Am I enough?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신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냐? 물어보시면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두려움에 억밀려 쌓여있으면 아마 제대로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지 않으면 Am I enough? 그 질문에 또 한 번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참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당연합니다 하고 살았는데 이때는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 I realized 제가 이제는 알아듣는 것은 나도 생각지 못한 많은 것에 의존하고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페이책을 끊으시면서 타이터를 빼시면서 보험을 끊으시면서 등등을 자꾸 언플럭 하시면서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Am I enough?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플러스 많은 것을 생각해요 항상. 예수님, of course you are. 그런데 I still need.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플러스 이게 더 필요합니다. 주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나누길 원치 않으세요. He wants to be enough. 저에게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I want to be enough. 돈이 없고 직업과 수입이 없어도 나로 만족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있는 삶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다 뽑으라는 게 아니라 전혀 그것을 원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스탑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 뽑으시면서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 할 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You are enough for me. You are more than enough for me. 직분과 사명, 명예 뭐 많지 않았지만 타이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의 직분입니다. 등등이 있는데 그거를 다 끊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Am I still enough? 다른 목회자들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개척자들은 너무 잘하고 있으면서 성장을 해. 그런데 너는 못하더라도 Am I still enough? 베네핏이 다 끊어져도 Am I enough? 그리고 더 제 마음에 깊은 것을 찌른 주님의 말씀은 이거 같았어요. 제가 9살, 10살 때부터 간증드린 것 같이 그때부터 목회자로 살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쭉 살아왔는데 이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그만 살게 하고 평신도로 살게 하면 Is this still enough? 목회나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평신도로 섬기라 하면 Would that be enough? 뭐 우리 김목사님은 어쩔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그 뭐죠? 레슈메이가 되게 별로 별 볼 게 없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인도 하고 등등 가진 스킬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로 만족하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지만 아마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믿음의 길로 빠지는 길이 항상 있어요. 오늘은 주님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겠습니다. You are more than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양이냐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 그건 우리의 몫이죠. 그죠? 주님의 양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2절로 가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더 어떻게 보면 계속 나누는 말씀 위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거의 40년 살면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중심적인 것을 뭐라고 할까요? 부인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먹고 쉬고 안식을 할 수 있게 하시길 원하는데 저는 뭘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막 몸이 망가져 가면서까지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하라는 짓은 안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고 쉬고 안식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죽도록 중성 그 말씀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죽도록 중성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목적은 나를 쉬고 안식함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나는 주님 이것은 This is not for me 이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길 원해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스탑을 시키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브레이크를 스탑시킨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10편 46초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요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문화적으로 잘 안 맞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뭔가를 성취를 해야 직석이 풀리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요다. 빨리빨리 민족에서 충성, 복종, 순종, 성김, 헌신 등등을 놔두고 지금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초장으로 와서 안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더 잘 알겠어요? 양된체가 더 잘 알겠어요? 목자가 양의 상태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목자가 푸른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지쳐있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문제를 안 만들어도 문제는 항상 옵니다. 이렇게 오는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초장으로 실많은 물가를 인도하셔서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차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차고 나가면서 I gotta do more. 더 많이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성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좀 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좀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그 룰이라 그러죠. 리골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하나를 잘못했으면 세계를 더 잘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시키라는 그런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그거 정반대인 것 같아요. 와서 안식을 치하라는 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종교적인 쪽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나가면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같고 교회를 안 나가면 괜히 죄진 것 같고 이걸 하면 좀 이런 것 같고 저거 하면 아닌 것 같고 왜? 항상 하고 안 하고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말씀하시는데 와서 먹고 마시고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목사님들하고 자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이지 말라 옆에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10개명은 그렇게 나와요. 그죠? 누굴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을 성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슈퍼맨이 돼가지고 뭔가를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더 큰 문제는 제가 아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죽도록 일시키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이미지에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지쳐서 죄악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나와보니까 뭘 해요. 더 열심히 하라 그래. 뭔가를 더 많이 하라고 해요. 더 헌신하라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저는 그걸 잘 모르고 많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은 그거 같아요. 참된 복음을 전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피부로 삶으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계속 취하면서 즐겨야 돼요. 그 즐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오면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종교에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오라고 그분께 나오면 He will lead you to green pastures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걱정하고 억누려 살 근심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왜?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 여기가 아니라 저는 일토로 가야 됩니다가 아니고 주님 let me rest in you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게 뭐 그걸 잘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게 무엇일까 하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I'm tired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패션이 될 것 같아요. 주님 I'm tired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생활 저런 생활 교회생활 I'm tired 그런데 목자가 더 잘 아세요. 목자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벌써 힘들고 지쳐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2절 같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경험하시고 그곳을 경험하셔서 우리가 1절에 나오는 근심 걱정 없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여기 나오는 말씀과 2절에 나오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의 힘을 안식을 맛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나갑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절 2절 3절이 계속 더불어서 하는 말씀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목자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시는 일이 3절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리스토어 한다는 거죠. 바꾼다는 거예요. 리필하고 리주니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리스토어 새롭게 하시지 않고 소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해요? 일에 중독이 됩니다. 이 세상에 중독이 됩니다. 그렇죠? 두려움과 걱정에 중독이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질식을 해놓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저거를 받아야 된다. 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땡기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뉴스를 봐도 메시지 자체는 다 두려움이에요. 걱정 근심을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면하려고 우리는 뭐예요? 보험을 듭니다. 세이빙을 합니다. 펜천을 합니다. 등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능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양해이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데 쫓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세상 무리가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뭘 해요? 똑같이 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부르시고 만족을 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후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의리를 의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송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물질적인 것에 많이 따라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지질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성과 자존심 등등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해요. 칭찬을 받으려고 건강과 부유와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아는 주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본능적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리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단추 하나를 잘못끼릴 때가 있죠. 1절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단추가 당연히 잘못될 수가 밖에 없어요. 세 번째도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편 4절 5절에 두 가지의 비유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세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려움과 골짜기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You will have trouble. 그리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따르기 때문에 더불어서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원하는 말로만 하지만 우리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 주님 조용히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죠. 아프지 않고 이거 없게 저거 없게 이 기도를 매수 이해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어려움과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는데 예측할 수도 없어요. 2020년 1월 달에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올 거다.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역학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히 모두에게 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는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냥 앞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 어려움과 험난한 것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골짜기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구축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려움과 골짜기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비유를 드리면 비유를 드리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하고 싶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마그레인 구통이 오잖아요.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의리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상상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골짜기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92%가 한순간에 없어져버려요.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태까지 이것저것 오늘 내일 등등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진짜 안 좋은 뉴스를 듣든지 누구와 전화와서 이러한 엄청난 뉴스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게 싹 사라져버립니다. 단순간에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작이는 것은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He makes life simple. 그렇죠? When you go through 이 어둠 이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심플리파이 되고 진짜 영원한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한지를 확산시키십니다. 평소에는 주님 없이는 못살아요. 이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말같이 하지만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존했던 의지했던 사람 인슈런스 보험 모든 것이 부름이 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주님 맞게 주님 밖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로 이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주님과 단독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원하세요? I want you and I to have fellowship 규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뺑뺑이 돌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탑하시면서 뭐래 그래요? I want to spend time with you. 그때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도 안 계시고 부인도 남편도 없고 그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니면 나 혼자밖에 없어요. 홀로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프면요. 내가 몸이 질병에 들었으면요. 딴 사람이 나를 왜 아파해 줄 수가 없어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내가 너와 있다는 거예요. Even though He walked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be with you.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안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안양은 78년 9년 안양이니까 뭐 생산하시겠지만 불도 없는 그곳에 전등이라고 그게 없는 그곳에 깜깜한 촌길을 엄마하고 걷습니다. 집에 가려고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다면 엄청난 걱정 근심 방황 없이 다섯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잡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I will fear no evil 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내가 주님을 붙잡아요. 내가 그 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 열심으로 그 신을 뭔가를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 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나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느 무서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주님 나의 복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저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리 깜깜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병적인 질병으로 또 있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지만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로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버려줬으니 이 잔이 넘친 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 싸움 전쟁과 싸움이 항상 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요한복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세상에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다 담대하라 내가 사생을 이겨노라 사도바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유괴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냥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는 이러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시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많은 싸움과 시름 중에 안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 한 곳에 가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상을 베푼다고 해요 I'll provide a table 그렇죠 이 말씀 자체는 그 시절 중동문화에 있는 집주인이 만약에 내가 김 목사님을 내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초대된 게스트가 되면요 이분의 안식과 머리 씻고 발 씻고 바를 수 있는 오일 같은 걸 다 베풀고 이분이 아무 어떤 원수가 있더라도 이분이 내 게스트가 됐으면 내가 보호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였어요 그렇게 타두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전에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게스트로 초청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면 나의 원수들은 곧 우리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바깥에 우울되고 있어요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안에 들어오면 When you are with me 내가 초대하는 상에 오면 모든 문제와 원수는 나의 적이 되고 내가 베푸는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풍습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풍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중동에 가면 그런 풍습이 지금도 있어요 그 풍습을 다윗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안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집에 환영받으면서 초대받으면 귀하고 소중한 손님이 되고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를 죽이려고 문 밖에 있는데 집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합니다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그렇겠어요 쭉 다시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음심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팡이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23편에 세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어로는 First Person Singular이 나옵니다 I will 내가 안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도전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시면서 잘 못하면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Give me this 나에게 주세요 하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적함이 없으리로다 I will not want 이것은 만족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주님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해야 될 요소인 것 같아요 주님 You are enough 우리가 주님을 가지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킹덤 우리의 왕궁을 만들려고 자꾸 주님 플러스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already ours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I will not want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두 번째 4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뭐를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I will not fear 믿음의 삶을 사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삶과 믿음의 삶은 180호 틀입니다 그죠 두려움의 사는 사람들은 뉴스마다 수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때마다 심정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는 사람은 아무리 뭔가가 세상이 끊어난다 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과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뭐를 걱정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살지 말고 I will not fear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것은 경배의 삶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worshiping him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늘 같이 모여서 여기 있던 직장에 있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경배하고 경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가장 뜻깊은 전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간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요 말이 저저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억누리주여서 살고 있어요 두려움에 쩔어 살고 있어요 쩐단 말 아시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좋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두려움 없이 만족한 삶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나에게 다시 다시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쪽으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참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의존하면서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의 종교의 인물로 교회를 하나의 종교의 집단으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과 같이 우리 모두가 절대 주님만으로서 만족하는 삶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삶 영원히 소생되는 삶 내가 걸을 때에 아무것도 걱정 안 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적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광고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M에서 매주 매달 마지막 주에 8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교회 대청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는 발런티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소록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소록이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복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어젯밤에 그냥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 층에서 무슨 찬송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탕 같은 사람 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딱 기가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내려가서는 야 오늘 내일 그거 우리 특송회자 목사님이 6주간 이제 설교를 안 하시고 그런 기념으로 그렇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셨는데도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 좀 해려고요 그래서 이 특송을 해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려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또 박집사님이 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우리 또 어? 또 저 작은 박집사님이 또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면서 우리가 이 좀 활성화를 좀 시키자고요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강집사님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나오세요 우리 국회 엄마 이게 악보는 여기 이걸로 보고 어? 마이크 좀 잘 못해 얘들아도 좀 잘 들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높다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땅에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께 영광 나타내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물길로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간증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님과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교회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 접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며 두려움 없이 살며 늘 예배와 경배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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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